봤는데 삼성전자가 이 꼴을 대게 내버려 두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정신들 체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주가가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위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였던 삼성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메모리 메이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모리 메이커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 장착되는 고용량 고성능 고전력의 여러분들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SK하이닉사 돈을 많이 벌었던 지금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까지는 전통적인 여러분들 구조처럼 메모리 반도체 HBM하고 시스템 반도체 GPU가 다 분리돼서 결합되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 이런 상용화되기 시작한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가 되면 그게 일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 반도체하고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HBM4 6세대 제품이 이게 그림으로 봐도 차이가 나지만 메모리 반도체 성장 역사에 보더라도 엄청난 여러분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여기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파운드리 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설계업체 하고 여러분들 패킹을 하는 업체가 여러분들 힘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패키징을 담당하는 업체가 기술적으로 큰 변화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삼성전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1등 업체니까 큰일은 없겠지만 오늘 그것을 한 언론에서 잘 다뤘네요 세계 톱10의 패키징 업체들은 대만이 다섯 곳 한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이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 반도체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패키징 혁명이 시작됐는데 칩을 3나노 이하로 작게 만드는 미시아 기술이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미시아 기술이 한계에 봉착이니까 완전히 발상을 달리 해가지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체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로직 메모리 센서 등 다양한 칩을 여러 개를 쌓고 묶어서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기술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의 열쇠가 됐다 기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반도체 후공증인 패키징이 반도체 혁신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첨단 패키징의 가치를 창출한 기업 위주로 기존 반도체 산업 구도가 급격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tsmc 대만 반도체가 패키징 분야에서 절대 강자고 우측에 있는 메모리 분야의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인데 이 보스톤 컨설팅 그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키징 업체 위주로 기존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바뀔 것이다 기술적 변혁기가 일어난 거예요 기술적 변혁기가 이 기술에서 이 기술로 전환하면서 여러분들 메모리 업체의 위상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변화를 보면 이게 참 수십 년 동안 장사 잘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죠 기술 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착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대만 반도체 주가는 연일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은 이 좋은 기회에 10%나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가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에 지난 3월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에서 젠성황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힌 그래픽 처리장치 블랙웰 200을 소개하고 있다 블랙웰 200에는 SK하이닉스가 생산한 HBM3 8개가 탑재되는데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기술로 결합해서 만들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대만 반도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첨단 패키징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A17 프로 현재 아이폰 프로의 탑재되어 제공되고 있다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치월장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을 한두 번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한 신문이 잘 다뤘네요 한국은 이 혁명의 주체가 아니고 재물이 될 행판이다 영원한 성자가 없는 겁니다 메모리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메모리의 미시아공 기술이 한계에 보닥치면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결합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패키징 분야에서 상당히 열세네요 11일권에 한 기업이 있고 15일권에 한 기업이 있고 대만이 참 잘하네요 국내 패키징 업체는 대다수가 원청업자로부터 물량을 나눠받는 구조니까 철두철망이 수직구조고 대만은 수평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그런 시대를 대만 업체가 만난 거죠 대만은 세계 1위 패키징 업체의 ASE는 물론 작은 회사도 고객사가 수십 곳에 달하는데 국내 패키징 업체는 고국사 한 곳 원청업체의 의존도가 70에서 90% 정도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냐가 달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잘 대비하고 있겠지만 참 이런 거 보면 영원한 승자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설계, 전공정, 그다음에 제조, 후공정 가운데서 이런 들 거의 한국 기업이 없는 겁니다 패키징 테스트 및 조립 과정에서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기업들이 회계모니를 쥐고 있는 거죠 미국도 계속해서 패키징이 중요하니까 자국 내 생산 공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강하네요 패키징 분야에서 한계가 부딪힌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그러니까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패키징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메모리 업체들이 수세에 봉착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 하고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 성과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겁니까 한쪽에는 거의 뭐죠 90% 정도 주가가 올랐고 1년 동안 다른 쪽은 10%가 빠졌으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삼성이 좀 더 정신을 차려가 잘해야 될 거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어제